김혜는 잠깐만요. 두 명 자리는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로... 아니, 아닙니다. 아니, 옹클처럼 좀 실무자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... 아닙니다. 금방 나가는 겁니다. 네? 금방 나가는 겁니다. 금방 나갈까요? 아니, 자리에 있으니까 일로 가시면... 네, 감사합니다. 금방 나가는 거, 사회가 조금 계시던가... 몇 명 정도 되는지, 주변에 보호 세력이 있을 수 있는지,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별로 역할 담당을 하고...